저는 얼굴이 뭐 이렇게 좀 친근감이 드는 그런 얼굴은 또 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굳어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귀엽다는 그런 어떤 평은 저 예상 밖인데요. 제가 그걸 또 먹으면서 또 좀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친근감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이제 먹는 것이 좀 천천히 또 그렇게 먹는 식품의 대상이 식물이지 않습니까? 식물은 사람을 좀 차분하게 하는 그리고 평온하게 하는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.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고기는 동물이었고요. 그건 살아있는 생명이었는데 그걸 잡아먹는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이게 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반생명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식물을 먹으면서 그런 인상이 들게 했는지는 또 모르겠네요. 그리고 제가 먹었던 생현미식물식은 아주 최고의 자연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? 사람들이 이제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에 이제 끌리게 되었으니까. 그래서 저를 좀 귀엽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. 그렇게 잘 봐주시니까 사실 저의 본래의 모습 이상으로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